하나님의 말씀은 느혜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혜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가지와 들감남나무가지와 화석류나무가지와 종류나무가지와 기타 무승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발을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하니 눈이 아들 요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모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송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게시록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지켜야 되는 절기 가운데의 한 가지가 바로 초막절인데요. 어떤 절기가 있죠?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초막절과 동일한 절기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죠? 수장절 그 세 말의 절기 끝에 추수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 이름이 수장절이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의미로 보면 추수감사절하고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이 과정 속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초막절의 의미를 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고 또 예표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입니다. 내 나라의 역사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586년을 여러분 외워두시고 586년에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어요? 70년. 이건 제가 보니까 일부부터 다 아세요. 70년. 그럼 586년에서 70년을 딱 빼면 몇 년이에요? 516년. 그것 딱 외워두시면 됩니다. 외워두시고 1차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했던 게 언제냐 그러면 538년입니다. 538년. 그러면 이제 빼기 586년에서 빼기 538년 해보니까 70년보다 모자라요? 남아요? 표현이 뭐 헷갈리죠? 남는 건지 모자라는 건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538년이니까 516년보다는 짧네요. 그렇죠? 그러면 2차 포로 귀환이 언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포로 귀환 때는 70년이 맞는지 458년이에요. 인터뷰가 깁니다. 586년에서 70을 뺐더니 516년이었는데 2차 포로 귀환 해보니까 458년이니까 훨씬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2차 포로는 훨씬 지났으니까 3차 포로 귀환은 말할 것도 없이 저기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1차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수루빠벨입니다. 그래서 수루빠벨이 지은 성전을 어떤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루빠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헤로시 지은 성전은? 헤로 성전이라고 그러죠. 수루빠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고레스 왕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539년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 가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에 내가 그때의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 덕을 끼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루빠벨을 돌려보내는데 돌아와서 이제 536년에 538년 다 잊어두셔도 됩니다. 536년에 공사를 딱 시작을 하는데 성전재근을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반대파들이 생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반대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건축이 떡 멈춰버립니다. 536년에 멈춰가지고 520년까지 멈췄으니까 몇 년 멈춘 거예요? 계산 빠르시네요. 저는 이거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암산이 되십니다. 536년에서 520년까지니까 16년 동안 성전재근이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돌아올 때 너부가 네살라왕이 뺏어갔던 성전기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먹고 이야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근하는구나 그랬는데 이게 딱 멈춰가지고 스톱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왕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이거 절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려와서 이 성전을 짓는 거 보니까 물론 바벨론 왕이 바뀐 거죠. 아닥사스다로 바뀐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고 나면 당시에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 간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전을 짓고 나면 아마 이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딱 막고 있는 겁니다. 16년에 머물고 있는 사이에 그때의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아마 마음이 하나님이 첨벌 내리지 않을까 분명히 이거 성전 지어라고 돌려보냈는데 안 해두면 하나님이 가다가 벼락 맞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가 지나가면서 이들 마음에 그런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이제 내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일으킨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기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일으키신 것이 누구냐 그러면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를 일으켜서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첫 삽도 안 뚫고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성전은 방치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의 집은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학계와 스가리아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빨리 멈추지 말고 성전을 지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 안 했습니다. 칭령을 통해서 조소를 내려서 멈춘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왕의 명령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그러면 성전을 재근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백성들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으려고 할 때 다시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상서를 올려보냅니까? 다리오 왕에게 왕이 또 바뀐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상서를 해가지고 왕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왜 이걸 다시 시작하고 물어봤더니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너부간데살 왕이 왕 때 뺏어갔던 것 다 가져가라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이요. 이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왕의 서구에 들어가서 가지고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가 있으면 허락하고 조서가 없으면 이 건축을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올린 거예요. 대적들이 다리오에게 글을 올릴 때에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을까요? 아니면 고레스 왕이 절대로 허락할 리가 없다는 확신 속에서 글을 올린 걸까요? 후자겠죠. 후자겠죠. 아니 고레스가 무슨 마음으로 남의 나라의 성전을 신전을 짓게 하겠는가? 이 신전을 짓게 되면 그 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바벨론에게 위협이 될 텐데 그런 일은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올렸는데 다리오가 그 서재에 들어가서 글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로 꾀를 부려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뭘 걸고요? 목숨 걸고. 그런데 다리오가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한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영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 건축을 막는 사람들의 집은 들보를 다 빼어버리고 반대하는 사람의 목을 메어 달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신속하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520년에 시작을 해서 몇 년에 맞춰요? 516년에 맞춥니다. 들어봤습니다. 516년. 무슨 해예요? 그새 이제 드셨습니까? 하기가 점심되긴 합니다. 586년에 밀망하고 70년에 돌아오겠다고 한 그 약속의 해가 516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한 것은 몸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누구의 약속에 의해서 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때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몸만 떡하니 돌아왔던 것을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귀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귀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참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신비한 연합은 참성전 대신 주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이에요. 내 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하나의 외형적인 사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신실하게 숨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열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참된 귀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귀는 참된 돌아옴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예루살렘의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루살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을 인하여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교회를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교회를 인하여서 위로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귀한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전의 재건입니다. 2차 포로 귀한이 누가 돌아올까요?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돌아올 때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돌아가게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내가 돌아갈 때 레윈과 제사장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내 하나님 성전을 섬길 자들을 데리고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책이 그들의 피지배 민족이라 할지라도 사유 재산을 허락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토착화가 되어서 그곳이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공국 땅으로 가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방 민족 가운데 머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는 길목에 가만히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앉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개수를 합니다. 몇 명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집화가 돌아가고 있는지 연령대는 어떤지 막 돌아보고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라 눈에 누가 안 보이냐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도 될 텐데 에스라는 그 자리를 멈추고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레위인들의 수를 채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차 포로기아 때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2차 포로기아 때는 누굴 데려가요? 레위인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3차 포로기아 때 누가 돌아오냐 그러면 느해미아가 돌아와요.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수상궁의 느해미아가 궁궐에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동족 형제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말이 꼴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한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는데 이것이 그냥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느해미아가 그냥 궁궐에 가만히 있으면 배불리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왕이 느해미아의 얼굴을 다 보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왕을 대비하는 자의 얼굴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정중하고 겸손하고 충격스럽고 밝아야죠. 저처럼 아니면 말고 스마일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의심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매번 느해미아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충직한 느해미아가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 다른 나라는 괜찮더니 오늘 내 얼굴이 좋지 않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느해미아가 기도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해미아가 왕께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 동족이 있는 저 성에 성이 다 무너졌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나를 사랑하시고 극류력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거든 내가 돌아가서 저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목숨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불충한 것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혀줬는데 어디에 나를 떠나서 내 나라로 가겠다고 목숨과 땡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왕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느해미아에게 총독의 직위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이 느해미아가 아싸리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삼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봤죠. 삼발랏, 도비아, 게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또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짓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삼발랏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해미아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할 사람이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을 흥황케 할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발랏이 기쁘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근심했을까요?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삼발랏은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도비아와 함께 전략을 짜고 작전을 싸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느해미아가 두 편을 딱 나눕니다. 백성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힙니다. 갑옷을 입히고 손에 창을 들게 하고 활을 들고 방패를 들게 하고 수비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일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느해미아 주변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옆구리에 칼찬자들을 세우고 나팔던 자들을 세워서 저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될 그 상황 속에 성벽을 제거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한다 그랬을 때 삼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이 성벽을 세운다고? 지금 이 유다에 살고 있는 너희 동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 모르지? 지금 너희 유다 민족들 가운데도 분열이 일어나고 잘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종이 되어서 팔려가고 이런 꼴에 있는데 이 민족이, 너희 민족이 성벽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삼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올라가게 될 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느해미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 이건 도대체가 막을 수 없구나. 그러면 방법 한 가지는 리더십을 꺾으면 되겠다. 그래서 삼발랏이 너희 미아를 저 온호 평지에 와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몇 번의 편지를 보내냐고 그러면 다섯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처음에 보낼 때 너희 미아가 아, 나 관심 없어. 두 번째 보낼 때 관심 없다니까? 세 번째 보낼 때 지겹네. 그런데 다섯 번 정도 보내면 어떻게 해요, 보통? 아, 진짜. 내가 속는 척 가면 가준다. 그런데 삼발랏은 처음부터 목적이 뭐였어요? 그냥 너희 미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거 죽이면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미아는 오직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게 관심이 있지 그 도비아를 만나고 삼발랏을 만나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에 관심은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발랏이 도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비아가 도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룰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 미아는 1도 그들을 의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의지할 마음으로 그 광라의 평야에 나갔다 그러면 너희 미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의 시선이 그의 생명을 살려낸 것이에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주만 의지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 미아가 살아났습니다. 수마야라는 사람이 너희 미아랑 아주 친했던 모양입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마야가 나가지 않는 것이 너희 미아의 시선에 자꾸 걸려지고 마음의 부담이 될 정도였으니까 아주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미아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신방 갔어요. 수마야야 나 좀 보자 그랬더니 수마야가 문을 열어줬는데 들어가니까 수마야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니고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산발렛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괴계를 짜가지고 곧 쳐들어올 겁니다. 빨리 피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피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말고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면 이들이 못 쫓아올 거니까 거기에 숨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미아가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 그러면 너희 미아는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자손이에요. 아주 뼈에 있는 가문의 자손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능한자입니다. 그러나 너희 미아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그냥 총독일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줘요? 공식적으로 죽을 빌미를 그냥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왜 그 얘기를 했냐 그러면 삼발라시 스마야에게 뇌물을 엄청 줘가지고 사람을 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미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 미아는 그 꿰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질 때 불명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꾼이 일어나서 이것이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는데 이 삼발라카 도비아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해서 세워주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졌고요.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여러 세력들이 와서 이것을 못하게 방해할 때에 우리가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겁니다. 언제? 7월 첫째 날 7월 첫째 날은 여러분 유대 절기로는 나팔절입니다. 7월 첫째 날 유대력, 종교력으로는 7월이 나팔절인데 민간력으로 말하면 1월이 되어집니다. 좀 헷갈리죠? 종교력으로는 7월인데 유대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러나 민간인들이 계산할 때는 이게 1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을 농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봄에 밀을 거두고 보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가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해 시작으로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팔절은 새해의 시작입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 모였다고요? 성전 건축 완성하고 제사장들이 와서 성전을 섬기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완전히 세워졌을 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축제의 절기들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7월 10일이 어떤 절기예요? 속죄일입니다. 7월 15일이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7월달은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는데요. 보세요. 에스게일이 돌아올 때 누구 데리고 왔다고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 에스라가 돌아올 때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레위인들을 14년 동안 교육합니다. 성벽이 완성될 때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데리고 왔던 그가 데리고 왔던 레위인들을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통력하게 하고 그 훈련을 시켰어요.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외칠 때에 여러분 수만 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귀한한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귀한한 자들이 듣는 언어는 어떤 언어들이었을까요? 아람어를 들은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과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데 만약에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히브리어로 그렇게 막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외치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들을 수 있는데 아람어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데리고 와서 훈련시켰던 그 사람들은 어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에스라가 선포할 때 저 멀리 중간중간에서 들리지 않는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스라의 말씀을 들어서 번역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아들었더니 모세의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그때서야 무슨 의미인지 알고 깨닫고 울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에스라가 뇌위 사람들이 느혜미야가 뭐라 그래요? 이때는 성일이라 기뻐하는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는 걸까요? 스가리아가 학계와 스가리아 때에 그 성전 재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가리아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초막을 지어라 이걸로 마지막 끝이 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이 마지막에는 돌아와서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그하면 그들이 살겠지만 초막에 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를 받을 것이라로 스가리아가 끝이 납니다. 스가리아의 마지막은 초막절이에요. 너희미야가 에스라가 성전재근과 그 다음에 성벽재근을 한 다음에 신앙개혁을 하는 그 클라이막스의 정점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형태가 초막에 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이 되어지면 7월 15날이 되어지면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광야 뜨거움의 그 추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은 거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생수와 하나님의 매출하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킬 때 이들이 뭘 합니까? 그 재단을 매일 돌면서 외치는 것이 매일 외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할 이는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밖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기에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절기 가운데에 명시되어 있는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에는 일주일 내내 재단을 돌면서 무얼 붓는다고요? 그 서쪽에다가 벗어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매일 거기다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퍼포먼스냐 그러면 벗어나무 가지는 물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벗어나무 가지를 꽂아놓고 거기다 물을 주는 겁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7월이 새해의 시작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가 내려야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물을 붓는 퍼포먼스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셔서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씩 물을 붓고 있는데 행사가 딱 끝났습니다. 물을 붓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의 물이 영원해요 안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의문에서 물을 먹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들이 간과하는 초막절에 하는 이 퍼포먼스는 하나의 의식은 그때뿐인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주어질 성령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초막절 가운데 밤새 그 7일 동안 여인의 뜰에 4개의 등대가 세워집니다. 4개의 등대를 세워놓고 밤새 불을 핍니다. 7일 동안요. 그리고 7일이 끝나고 나면 그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이제는 불이 더 이상 지펴지지 않습니다. 다음 초막절에 와야 그 등대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대에 불이 다 꺼지는 순간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밝히는 이 빛은 잠시 있다가 어두워지고 세상의 빛은 그 한계가 있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더 이상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단순히 하나의 절기를 지키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는 지금까지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은 시간적인 간극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어떤 전통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가에서 40년을 지켜준 것 같이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광가에 놓여질지라도 내가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초막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늘 우리의 고백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